4시간 8분이나 형 방송 볼 수 있네 개꿀이다 헤헤 아 잘 자라 형 몇 시간 남았어? 12시월 이제 6시간밖에 안 했어 와 극딜자르반 가야겠다 게임 돌아가는 동안 살짝 뭉쳐야겠다 어 나 이렇게 해서 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? 님들 이거 나폴레옹 수면법 있잖아요 야 일어나 그거 봤거든 내가 노방종 하시는 분들 막 10분만 자고 일어날게요 해가지고 이거 10분 정지 시켜놓고 10분 자고 일어나고 어 나 가능할 것 같은데? 일단 하고서 10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이걸 이기네 이걸 이기네 10분만 알람 맞추고 잘게 죽을 것 같아 형 잘자 본격적 잠방 시작 또잣다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하 45분 뒤에 잠시 후 더 많은 기쁨에 계속 시작 첫 번째 조언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다섯! 일곱! 넷! 둘! 둘! 셋! 넷! 다섯! 여섯! 일곱! 다리운동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안 됐다! 안 됐다! 안 됐다! 이놈아! 안 됐다! 아, 피곤해 손절까지 빠지겠다. 오케이! 좋아! 간다! 잠 다 깼다! 아, 근데 좀 조금밖에 안 잤는데 되게 개운한데? 뭐지 이 개운함은? 큰일 났다! 큰일 났다! 큰일 났다! 어, 근데 뭔가 진짜 10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다시 태어난 기분인걸? 어, 저 아까랑 컨진 너무 달라! 어, 너무 좋은데? 너무 개운해! 미쳤어? 미쳤어? 아... 집을 너무 안 갔다. 와, 근데 3이 일시불인데? 아니, 처형인 가야되는데... 일시불이면 솔직히 일시불 사야지! Russ금 실패한다고 11이 일시불 저는다면, 형 회사 latitude 4이 일시불까지 음호호호호 음호호호호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꺼져 오 저 이즈리얼 낯설지 않아 저 이즈리얼 플레이? 낯설지 않습니다 동족의 그 기분이랄까?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제가 왜 앞프를 썼는지 알고 앞비전을 썼는지 알아 딱 그런 느낌? 나는 저 아이에 공감을 해줄 수 있어 알아버려 개꿀 개꿀 들어가세요 킬렌 앞에 평등하다 daw 도망간다 쉽다 쉬워 너무 쉽다 아 진짜 폰다 피곤하다 아 적당해 이 시발 아니 뭐야 이 판 왜 키문이 좋지? 나 6연패야 될 텐데 왜 키문이 좋은 거야? 아싸 아 이거 누군간 먹었어야 하는 킬이었어 아 저게 안 죽어? 아 공 쓸 걸 이게 서포시지 이게 베이가 서포시지 아 님들 채팅창에서 나 부르지 마세요 그냥 그 뭐야 볼 거 없어 시간 이렇게 막 아 이거 볼 거 없는데 얘네 거나 봐야겠다고 켜놓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냥 나도 채팅창 솔직히 볼 자신 없고 아 채팅창 못 읽겠어 나 목도 아프고 방송도 너무 오래 했고 야 나 어제 2시에 켰는데 지금 2시야 야 이미 24시간은 했어 뭐야? 또 팬미팅이야? 또 팬미팅이야? 또 팬미팅이야? 아이씨 아 이것도 팬미팅판 같은데 이 정도로 많이 올 수가 없는데 아이씨 forefront 믿음 legendary раб 공부를 이렇게 아아악 엑 아아악 GG 추리 아 움직이기가 싫어 아 100개 감사합니다 딘자님 고마워요 시청이랑 딘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딘자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눈 감으면 안 되겠다 와 와 와 와 정신이 혼미해서 순간 와이씨 절대 안되겠다 눈 감지마 와 이게 수면룰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와이씨 아 광전사 너무 비싸졌네 아니 그거예요 아 말 안 해도 알잖아 뭔지 뭐 말하는지 알잖아 비싸진 신발 이 신발아 고개사랑 나이스 고개사랑 나이스 오 머오카이 뭐야 방금 고개사랑 나이스 고개사랑 나이스 하이바디